가수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가수의 인생 36년이에요. 36년. 얼마나 배태라는 게 있어요. 이 모정애라는 이름도 배삼룡 돌아가신 배삼룡 소장님이 옛날에 같이 공연을 다니시면서 참 엄마 품처럼 성의만 따뜻하라 해서 모정애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그래요. 자 가수 모정애님 모셔봅니다. 박수와 함성! 네! 저는 고마다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어쩌고 이쁜가 이쁜셨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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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모선생님은 제가 말만 하면 그렇게 웃겨 우리 모선생님은요 우리 대마에스타 단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단장님이? 단장님이 좋아하는 거다 나는 단자가 더 좋아하는 줄 알았네 아니요 단장님이 참 좋아하세요 저도 단장님 진짜 좋아해요 맨날 연하의 남자 연하도 아니에요 저거 많이 먹었어요 나이 50 넘었어요? 넘었어요 연하 아니에요 언니가 언니가 연하에요 살이 차갖고 주름이 없어서 그래요 45분 난 51인데 들어가 이 새끼야 거짓말 했지 말고 근데 우리 단장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우리 정희님 인생이라는 노래를 PR 해드리고 계신다고 뒤에 얼빵이 분마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신 겁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고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오셨으니까 제가 PR 해드릴게요 이리 올라오세요 인물이 차이나서 못 올라오시나? 인물이 차이나서 못 올라오시나? 인물이 봐봐 인물이 알아서 내가 내려갈게 뭐야 넌 뭔데? 당신 뭐야? 응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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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트 해드리는 거야? 보디가드야? 제일 경고원 같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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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나와 대가리 빵구 날라 아 아 얼굴 그렇게 생겼어 어떻게 먹고 사냐 응? 얼굴 좀 보여 드려봐 야 진짜 이뻐 이뻐 이뻐? 자 우리 조팔자 품바가 여러분을 즐겁게 신명나게 물건으로 CD를 하나 이렇게 나눠 드려도 즐겁게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 드리는지 보세요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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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뻣뻣해 Ih 저 하 기на 안녕하세요 아 바꿀 여유 어린이 어린이 가슴을 열고 아아 소린 우루한 모양이 이유로 무덥 붙인 이 세월이 이리오 예 cu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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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부털삼 stud 이곳을 사나고 당신도 흔들어는 하자가 있겠지만 가슴을 소리 내어 놀아봐야니 남자 누구도 굳이 일을 세워봐야니 고맙습니다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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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을 젖어 안 보면 더 나아지 내 눈을 젖어 어둠시는 얼굴을 띠는 아름다운 빛이 내 눈을 젖어 안 새는 내 맘이 있네 외신다르가 제메이리 가리우고 제가 사랑하는 예술의 인상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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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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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삼 아멘 눈물에 거리 참을 수 없는 상처만 흐름이 없게 그리스도가 오가사 흘러내는 우줄기는 소나 나랑은 푸른 곳에 희미한 예수하로 고맙습니다 진짜 노래를 잘해서 함성을 주시는 건지 박수 한 번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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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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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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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